2021년 3월 9일 미스터트롯 장민호 최신 뉴스 사랑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장기려 박사 오늘의 양식 요한복음 15장 8절 미스터트롯 탑6 핫트렌드상 트롯맨6 핫트렌드상 장민호 하나님 곁에서 뿌듯해 하실 아버지께 감사 트롯맨6가 최근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 2020년 제12회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핫트렌드상을 수상했습니다. 장민호님께서는 수상소감대로 늘 겸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빨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짝을 만나 결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V조선 내 딸하자 3MC 발탁 미스터트롯 장민호 MC 발탁 장민호 MC 발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 하나님 제가 예능 고정 MC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딸하자 장민호 붐 도경환 3MC 발탁 3월 말 첫 방송 장민호 붐 도경환이 내 딸하자로 뭉친다 많은 분들의 노래 효도 사연 신청을 기다립니다. 3월 8일 TV조선 신규 프로그램 내 딸하자 측이 미스터트롯 장민호 방송인 붐 프리 선언을 한 방송인 도경환을 3MC로 정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내 딸하자는 미스터트롯 2가 탄생시킨 탑세븐 양지연 홍지윤 김다연 김태연 김유영 별사랑 은가은이 생생한 일상을 전환한 것과 동시에 그동안 자신들을 향해 끊임없는 응원을 보내준 팬들 중 특별한 사연을 보낸 팬들을 찾아가 노래 서비스를 해드리는 신박한 노래 효도쇼다. 특트 잘 알 붐 장민호 도경환이 미스터트롯 2 탑세븐과 힘을 합쳐 또 다른 트롯 열풍을 이끌어간다. 무엇보다 붐 장민호 도경환이 특별한 연결고리로 남다른 뽕케미를 예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먼저 붐은 뽕숭아 악당 사랑의 콜센터 등 다수의 트롯 프로그램에서 맹활력을 펼친 뽕 시리즈의 원조로 인정받고 있는 터 그동안 트롯맨들의 예능함을 폭발시키며 예능 길잡이로 활력했던 붐은 이번에도 역시 미스트로트 2 탑세븐의 예능 오빠로서의 면모를 발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물만난 민호영 트롯계 엄통영 트롯계 BTS 잘생겼다 장민호 화려한 수식어로 트롯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민호는 내 딸 하자로 리얼리티 예능 첫 고정 MC 도전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재치있는 입담과 진행력을 터뜨리며 만능 MC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미스터트롯 탑6를 이끌며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장민호는 MC 중 맏형으로 내 딸 하자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낼 예정이다. 전 KBS 아나운서 도경환은 프리 선언 후 TV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예능 고정 MC를 맡아 트롯 전문 MC로 발걸음을 시작한다. 더욱이 도경환은 대한민국 최고 트롯 퀸 장윤정과 함께 사는 남자로서 미스트로트 2 탑7의 공식 형부 자리를 꾀찬 채 그동안 숨겨뒀던 뽕피를 거침없이 폭발시킬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붐은 뽕 시리즈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여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미스트로트 2 탑7이 더 빛날 수 있게 끊임없이 서포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 딸 하자를 보시면서 미스트로트 2 탑7을 정말 내 딸같이 사랑해 주시길 바란다. 그들이 경연에서 보여주지 못한 많은 매력들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부탁의 말을 건넸습니다. 장민호는 첫 MC 도전에 많이 설레고 걱정이 된다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미스트로트 2 멤버들의 사랑과 감동을 담는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가슴에 와 닿았다고 첫 MC 도전에 나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외롭고 힘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트롯으로 사랑을 전하고 시청자분들께 그 위로가 고스란히 전달되길 희망한다며 저에게도 역시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경환은 대한민국 트롯 광풍의 진원지에 입성한 감격이 크다. TV조선발 흥행이 더 경계해지도록 나만의 매력을 잘 버무려 보겠다고 각별한 각오를 다쳤습니다. 또한 실제 딸을 키우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전 국민의 딸 바보와에 적극 나서겠다며 탑7이 경쟁이 아닌 조화를 통해 내는 시너지가 대한민국을 또 다른 트롯 열풍으로 빠져들게끔 이 한 몸을 던지겠다고 당장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제작진은 미스트로2 탑7이 부모님들의 일일달로 활약할 넷딸하자에 우리나라에서 트롯을 가장 잘 아는 대한민국 대표 트자랄 3인방이 MC로 나서게 되면서 막강 활약을 더할 것이라며 넷딸하자를 통해 다치로운 즐거움과 재미, 감동, 위로를 선사할 탑7과 뽕삘 충만한 3인방이 선보일 특별한 꿈케미를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김태현, 장민호, 그냥 좋다 그 뒤로도 내 연예인 떴다 하면 장민호, 진정해라 소녀팬 장민호, 그냥 좋아요 민호 오빠한테 고백하고 놀란 가슴 김태현이 장민호를 향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모인 트롯병아리 3월 9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로2 칠공주 스페셜에서는 내일은 미스트로2 최종미를 차지한 김다영과 4위를 차지한 김태현의 경연 과정이 소개됐다. 한편 김태현은 장민호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화 중 장민호가 등장하자 괴성을 지르기도 김태현, 진정해라 소녀팬 그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장민호가 그냥 좋다며 설렘을 표출해 미소를 안겼다. 장민호, 오늘부터 당신은 엄통령 장민호, 엄통령 등급 임영호가 이찬원도 인정 3월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사랑의 쿨센터에서는 미스터트롯, 탑6, 임영호, 영탁, 이찬원, 정동훈, 장민호, 김희재가 오디션스타 픽6, 홍자, 치타, 카드가든, 백아연, 아니은, 베누민과 오디션스타 특집을 꾸몄다. 이날 홍자는 미스터트롯을 보며 남일 같지 않았다며 응원을 진짜 많이 했다. 투표도 했다. 엄마가 투표한 것도 도와줬다며 누구를 투표했는지 묻자 장민호 오빠라고 말했다. 카드가든은 고모가 사랑의 쿨센터를 너무 자주 본다. 내가 사랑의 쿨센터 나가기로 했다면서 사인 받아준다고 했더니 고모가 됐다면서 문자로 장민호라고 보냈다고 일화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즉석에서 장민호의 팬사인회가 열렸고 카드가든, 홍자, 아니은이 각각 자신의 엄마의 이름을 불러주며 장민호에게 사인을 부탁했다. 정동훈, 장민호, 아름다운 파트너 다정스러운 아빠와 아들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환상의 커플 정동훈, 장민호 정동훈, 장민호의 파트너 우리가 서로 만난 거야 삼촌, 조카나무, 아름다운 파트너로 등급 가수 장민호가 작년 오늘을 초기했다. 3월 5일 장민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작년 오늘 파트너 많이 컸다, 동훈이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해 TV조선 미스터 트롯 출연 당시 정동훈과 듀엣곡 파트너를 연속하고 있는 장민호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정동훈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린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스찬 튜브는 장민호님 최초의 MC 발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